굿샤 굿샤 야 날씨 형 너무 좋다 아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한데? 누가 좁다고 그랬어? 다행이야 다행이야 여름이네 여름 이거 여름이야 너무 좋은데 날씨? 와 날씨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야 진짜 미세먼지라곤 눈꼽만치도 없다 눈기가 달라요 다 보이네 저희가요 고급 정보를 들었는데 저희 기차 탄다면서요 이동시간만 거의 하루 걸려가지고 지금 그렇지 지금 문화질 가도 이상하지 않아 지효언니 벌레 엄청 붙는데? 색깔 자체가 못 씻으니까 그런거잖아요 못 씻고 갑시다 어쨌든 저희 럭셔리 패키지 스위스 7위에 오셨잖아요 스위스 7위에 오셨습니다 아 그런거 해야돼요 자기적이다 진짜야? 우리 7위 맞습니다 맞춰주자고요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둘 셋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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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드라마 타입이네 드라마 타입이야 드라마 타입이야 자 여러분 드디어 스위스 7위에 도착했고요 네 저희 큰일 날 뻔한거 알아요? 지금 이미그레이션에서 어떤 일이 있어? 홍진이형 얼굴 다르다고? 홍진이형 얼굴 다르다고? 홍진이형 얼굴 다르다고? 얘가 아니 내꺼 여권을 보시더니 이러길래 왜 내가 달라요?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랬지 페이스 업그레이드 페이스 업그레이드 페이스 업그레이드 페이스 업그레이드 페이스 업그레이드 도착하겠습니다 네 기차역으로 또 이동 이동 이동